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난 정말 모른다. 난 모른다고. 대한민국 사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는지 알 수 없지만 뻔뻔함에 극치, 절정을 이루는 그런 사회가 됐고 그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마치 정신줄을 놓은 그런 사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그냥 당당하게 내지르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의 일면에 방송을 막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일면에 톱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대통령실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제 언포를 놓고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원하면 국정조사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서 문재인 청와대부터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부터 조사할 게 아니라 그냥 문재인 정권 하에서 선거만 조사하면 그냥 다 납작 엎드릴 건데 무슨 연유가 있는지 그렇게 벌벌 기고 있네요.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일면 톱 기사기 때문에 제가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놀고 있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 선거수사인데 선거수사를 그렇게 시작을 안 해가 이렇게 가짜 국회의원들이 덕실덕실하는 야당에 그냥 질질 끌려 다니고 집권 초기가 이 정도면 앞으로 얼마나 더 수모를 당하겠나 그런 생각이 번뜻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뻔뻔함의 절정인 사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을 국정조사를 해야 되고 여당은 청와대부터 조사를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오고 가는데 야당이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여당은 김정숙 디자이너 딸을 청와대에 근무 시키는 등 인사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야당이 없다 그렇게 면박을 줍니다. 이에 반해서 야당은 채용 관저 공사와 관련 것을 자료를 내면 될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런 거 다 지시꼴꼴한 그런 가십시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중요하고 마땅히 다루어야 될 것이 선거수사인 거죠. 국민들은 다 아는데 윤석열 정부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실 국정조사 요구소의 문제점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조악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101기념 기자회견 직후에 제출한 것을 볼 때 처음부터 그 목적이 대통령을 험찜 내기 위한 저열한 정치 공세입니다. 정치적 도의를 벗어나 다수의 생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이전비용 축소, 관저수주업체 특혜, 각종 채용 논란 등을 국정조사하자는 요구소를 국회에 냈는데 민주당 의원 전원 169명, 무소속 윤미향, 민형배 175명이 소명했다. 175명이 소명했으니까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란 거죠. 다수의 생때, 다수의 생때. 이 다수가 선거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당선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인 거죠.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문제는 야당의 아킬레스근에 해당하는데 왜 여러분들 여당은 입을 다물고 있고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야당이 대통령실을 국정조사하겠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접하면서 다수의 생때다. 권성동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야당 사람들이 양심 있는 사람들인지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동시에 여당 사람들도 제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권성동 씨는 전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다수가 생때를 왜 뿌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성찰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시작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하지만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세빈 님이 말씀을 잘 하시네요. 선거관리비원의 수사가 너무 쉬운데 그거지 않습니까? 쉽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후손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필요합니까?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게 되면 뭘 하자는 건지. 나그네 님이 또 썬소리를 하셨네. 부정선거는 모두 다 아닥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네. 다수의 생태. 여러분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의 전국의 평균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이론적으로 선거는 사전투표 집단과 당일투표 집단이 4박 5일 사이를 두고 선거를 하지만 엄청나게 큰 수십만에 수백만으로 구성된 그런 표본들이기 때문에 거의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지지도하고 당일투표 지지도가 각거나 아주 작은 차이 0에서 한 3%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4.15 총선에서는 더불음주당은 전국에서 관내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10% 플러스 쪽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10% 정도 이동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뭐를 이용하는 거 아니까 사전투표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 그래프가 뜻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그래프게 되면 두 개가 0값에 여러분들 중첩해서 이렇게 위치에 이사됩니다. 더불음주당을 플러스 10% 정도 이동시켜주고 미래통합당을 마이너스 10% 정도 이동시켜준 겁니다. 이것은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 가운데 10%를 빼앗고 그다음에 10%를 더해 준 그런 결과입니다. 총 20%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의 표 이동이 일어난 것을 선관위 중앙선거관련회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정언하는 자료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가 플러스 10 쪽으로 이동시키고 이 이동시킨 것은 투표자들의 이동시킨 것이 아니고 이런 전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자기적으로 10% 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표가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미래통합당 후보와 함께 빼앗아 가지고 10%를 더해 주고 10%를 빼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15 총선에서 전국 평균으로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에 당하는 득표수가 인위적으로 이동됐다는 겁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 가지고 누가 이동시켰는지 어떻게 이동시켰는지 관련자들은 누군지 그걸 밝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표를 이동시키는 현상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 그리고 2021년도 보궐선거 서울시장 이번에 대선 지방선거 물론 2018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 실물 위조 투표지를 얼마 정도 투입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표 선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여러분들 투표함 증거 보전이 떨어지니까 다 그 표를 갈아 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표는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입니다. 이것도 0값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통상 우편투표는 좀 조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관외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3%를 이동시켜 준 겁니다. 플러스 13%. 미래통합당 후보는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러니까 우편투표의 경우에는 어떻게 의심하게 되는가 하니까 미래통합당 후보가 마땅히 받아야 될 13%를 더불어민주당 측이 꿀꺽해서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적인 발견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만든 사람들은 과천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13%, 마이너스 13%. 정상투표라면 0값을 중심으로 해 두 개가 붉은색과 마이너스가 중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격차를 만드는 총조작규모는 관외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26%를 손을 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4.15 총선에서 전국의 평균적으로 우편투표는 우편투표 참가자 수의 26%, 13%를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평균적으로 빼앗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13%를 더해줬기 때문에 26%의 표가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력이나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되면 이런 과학적인 사실,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됐던 확연한 그런 증거를 여러분들 앞에 두고 야당은 대통령치를 국정조사하자고 이렇게 떠들고 있고 여당은 다수가 생떼를 뿌린다 하지만 입 싹 닦고 있고 그렇게 나라가 망한 거죠. 나라가 죽은 겁니다. 이것을 고칠 의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문정권 하에서 모든 공직선거에서 다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나라가 수정하거나 고칠 의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게 기가 막힌 거죠. 4.15 총선의 전국 평균으로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 우편투표의 26% 종합하게 되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전국 평균이 25%의 표가 이동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12.5%를 빼앗고 마이너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12.5%를 더해주는 플러스,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를 더하게 되게 되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의 표 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선거 데이터가 그냥 증거를 한 겁니다. 선거 데이터가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선거가 정상적이 아니었고 표는 이렇게 이만큼 훔쳤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그래프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의 전국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수치가 좀 아주 작은 데는 세 군데입니다.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 거기에서는 일부 지역 박지원이나 정동영이나 이상직, 전주시 그런 일부분들 여수시 이런 부분만 제외하고는 많은 지역에서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수치가 좀 작은 부분을 빼게 되면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 플러스 3에 플러스 17 더불어민주당 0에서 이런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는 엄청난 겁니다. 표를 엄청나게 쑤셔박았기 때문에 그렇게 10%대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는 2020년 4.15 총선에서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입니다.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좀 적고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게 되면 거의 군사 플레이드를 보이는 것처럼 열병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차이값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양당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은 값 0에서 3%의 아주 적은 값이 교차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계적 아름다움입니다. 이건 자연수가 아니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후보자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후보자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당일 투표를 더하게 되면 후보별 총득표수가 나오죠.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후보별 총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후보별 득표수가 다 뭡니까 손을 댄 겁니다. 이걸 지금 대한민국이 고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2017년도부터 맹악하게 드러난 겁니다. 재야 전문가가 분석을 하게 되면 2016년도 총선에선 그런 현상이 거의 관찰이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나라가 망한 거지 나라가 이게 뭡니까 이 나라가 망한 상태가 지금 드러난 데 불구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고 야당은 대통령실을 국정조사하자고 있고 여당인 국힘당은 뭡니까 지금 내분에 휩살려 있고 망해도 싼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을 오늘 야당이 대통령실에 국정조사를 하겠다. 참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제가 참 뻔뻔한 사람들이다. 너희 가운데 대다수가 그냥 가짜가 아니냐. 너희 가운데 진짜 누구냐. 진짜 있죠. 민형배 양정자 광주광역시에서 민형배 씨는 손을 거의 안 댔더구먼요. 양향자인데 손을 안 댔더구먼요. 그러나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도 보니까 여수시도 손을 댔고 목포시의 박지원시도 손을 댔고 전주시의 정동영시도 손을 댔고 그다음에 전주의 이상식시는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니까 손을 댔고 이제 뭐 이런 거가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병이 걸리기 때문에 웃으면서 그래도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고치는 것은 뭐 현실 정치인들하고 국민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래도 학자적 양식에 따라가지고 발견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